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말다툼 끝에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에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잠시 뒤 어른 3명이 보이고 남성 1명이 여성을 쓰러뜨려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깁니다. 다른 남성이 싸움을 말려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딸과 함께 타고 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30대 남성 B씨가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들어오면서 A씨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한 A씨는 남성이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고 국산차는 쓰레기다라며 여성의 차를 두들겼다고 주장합니다. 또 남성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주차장에서 차 소리가 시끄럽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산차는 쓰레기다라고 했다는 남성의 발언도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쌍방폭행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